그 어떤 지도에도 남아있지 않으면 신기한 속에 사람들이 모르는 재미있는 세상, 꾸러기 마을이 있어요. 여기는 와들 와들 꾸러기 마을 바람들은 모르는 신비한 세상, 신나는 눈, 재미난 일 가득한 곳, 와들 와들 꾸러기, 와들 와들 꾸러기 마을. 얘들아, 얘들아, 있잖아. 오늘 우리 엄마가 맛있는 만찬 많이 해놓는다고 너희들 모두 와서 먹으래. 난 안다. 그걸 몰라서 물어? 밥 먹으면 배 나오고 살찐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난 밥 대신 먹는 게 따로 있지롱. 공주야, 그게 뭔데? 그게 뭐냐면, 바로, 바로, 뭐냐면, 안 가르쳐줘. 됐다, 됐어. 우리도 안 궁금하거든. 얘들아, 우리 밥 먹으러 가자. 내가 밥 대신 먹는 건 바로, 쭈쭈쭈쭈쭈. 짜잔! 요 사탕이랑 초콜릿. 맛있겠다. 그리고 뭐, 부화 중에 최고는 대구리 내가 와도 나는 정말 잘났어 유후 유후 새로운 악당 시대 렛츠고! 루피 공주 좀 봐봐 저 예쁜 얼굴의 비결은 바로 사탕과 초콜렛이었어! 아무한테도 소음 내면 안돼요? 아 근데 이상하단 말이지 아니 초콜렛하고 사탕이 얼마나 단대 너 그거 먹고 이 썩으면 어떡할래 그래? 이를 잘 닦으면 되지 단 걸 많이 먹으면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밥 생각도 하나도 안 난다 역시 역시 예쁜 애는 뭐가 달라도 달라 너처럼 예쁜 아이에게 어울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뭔데요? 최강 단맛의 세계로 너절로! 에포! 우와 저게 다 뭐야! 구입 최강 단맛 에포예요 최강 단맛 에포! 그래 그래 얘네들은 보통 단맛을 내는 음식들하고 달라 딱 한 개만 먹어도 사탕 백 개를 농축한 아주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진한 맛! 이리와! 맛있겠다! 나도 조금만 먹고! 먹고 싶어! 나 잘라내! 아니 저렇게 맛있는 거는 공주만 주고! 나는 왜 안 줘요? 나도 줘요! 너 저렇게 단 거 많이 먹으면 큰일 나! 왜요? 그건 기다려보면 앱니다! 공주야, 너 아직도 감기 다 안 나왔어? 너 아직도 감기 다 안 나왔어? 야, 내가 감기에 걸리든 말든 니들이 뭔 상관이야! 공주야! 짜증 나! 공주야! 얘들아! 내가 맛있는! 주스 갖고 왔어, 주스! 맛있겠다! 자자자! 고마워, 잘 먹을게! 100% 오렌지야! 야, 어봉아! 이 주스 맛이 왜 이래? 하나도 다 알지도 않잖아! 뭐? 주스 맛? 단데! 나도 달아! 안 되겠다! 야, 공주가 설탕을 들어 붓는다, 들어 부어! 어, 아직 멀었어, 아직 멀었어! 어머나! 야, 야! 안 돼, 안 돼! 안 돼, 안 돼! 저리 봐! 야! 야, 김치워! 야, 김치워! 야, 김치워!